안녕하세요. 티아라가 그동안 넘버나인이라는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. 슬프게도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. 네, 하지만 저희가 12월에 또 다른 곡으로 컴백하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넘버나인 당신은 날 너무 아프게 말하네요. 변이 빛나던 그때를 기억해요. 내 맘을 가져간 얄미운 그 사랑. 있잖아요. 나 지금 너무 아프거든요. 너만이 나를 있게 하는 너만이 나를 있게 하는 너만이 나를 있게 하는 너만이 나를 있게 하는 너만이 나의 독스도 가면 날 지켜준 히어로 날 떠난 그댄 미워요. 내 맘을 다 가져간 그대는 어디 있나요? 내 맘을 다 가져간 그대는 어디 있나요? 돌아와요. Number 9 자꾸 날 들었다 놨다 하지 말아요 자꾸 날 들었다 놨다 힘들네요 누워 받고 또 크게 만들어본 그대 있잖아요 나 지금 너무 아프거든요 너만이 날 울게 하는 너만이 날 울게 하는 너만이 날 울게 하는 너만이 날 울게 하는 너만이 날 택시구가 넌 날 지켜줄 히어로 날 떠난 그댄 미워요 너만이 날 너만이 날 너만이 날 너만이 날 날 떠나지 말아요 날 잊었나요 너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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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 없는 걸 밤을 잠도 못 자요 아빠 너무 아팠어 그래요 아빠 너무 아팠어 그래요 내 맘딱 다 가정 깐 그대는 어디 있나요 돌아와요 너 먹는 날 I'm titi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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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titic 누굿에 맡아 드느냐 분말 혼자 있어 아이템다 Украї pud desde다 내가 꿈 안 hatte 너, 너, 너 너 나를 떠나지 말아요 나는 그대의 마음으로 밤을 잠도 못 자요 downwards 아 저도 너무 아팠어길래요 내 맘 다 가져면 그대는 허니 있나요 돌아와요 넘버 나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